BJ푸드송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막고라의 현장이구요 오그리마 뒷마당인데 우리 야생의 와디스 히이님 트롤 대표로 어우 몸에 보세요 자 저희는 지금 방어구를 싹 벗었습니다 방어구를 싹 벗고 계급장 하나랑 무기만 들고 있어요 저는 정수인입니다 와디스 히이님은 엉덩이나 무기를 보니까 야드 같은데 자 그 가죽을 벗겨서 두루탄처럼 몸에 쓰겠소 하하하하 제 가죽을 벗기시겠다는 하하하하 말도 안되는 소리 그는 발가락 두개를 뽑아갖고 내가 어? 툴을 발가락 무침을 해먹어버리지 다시는 그런 버리작머리 없는 소리만 하도록 내가 혼디검을 내주겠습니다 자 상기편은 야드구요 자 저는 주지사 막고라입니다 가죠 자 서로 신경전 서로 오거 으으으으으 자 서로 신경전 갑니다 결투 신첩 자 무기는.. 무기만 꼈어요 방어군은 없어요 자 3초 2초 은신해야지 은신해야지 좋아 간다! 축전 도템! 자 다시한번 와 올거 같은데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야 잘 참는데? 어딨지? 왔다왔따 야 놀 일루와 으응 자 저는 대지정령을 꺼낼게요 대지정령 왔다 아 번개보호막을 안갈았구나 자 이동하면서 용암폭발 좋아 야 역시 원거리 클래스가 어 잠깐만 계급장 한번 쓸 수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이겼어 이겼어 야 근데 이겨도 피가 정말 똥구멍만큼 남는구나 야 이 막고라 현장 역시 이거 원거리 클래스가 좀 강하네 급장이 있어서 그런가 음 여기 자 우선은 보통 PVP를 하면은 남의 피를 먼저 채워주기 마련인데 어 저는 제 제 피부터 우선 꽉 채우고요 내가 탱두루만 아니었어도 아 아 그러니까 아까 곰돌이로 돌진해왔죠 어 깜짝 놀랐어 어 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이판의 승자는 저예요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슬롯이 힘이잖아 막고라 언제든지 저한테 도전하세요 언제든지 도전해 여행히 감사합니다.